안녕하세요. 저는요.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핸드뉴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이 카페 주인장 이군덕이라고 합니다. 저희 가게는요. 핸드뉴을 전문으로 하고 정석껏 달인 대추차를 주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. 제 아이들이 엄마 운동 삼아 사람들도 만나고 놀이처럼 해보라고 이 카페를 차려줬어요. 그런데 정말 이 공간에서 사람도 만나고 커피향도 맡고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답니다. 순천에 오시면 순천만 국가정원도 구경하시고 우리 문화의 거리도 보시고 저희 카페도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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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